구독해! 아기 상어 올리 우와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없네 선물이 없어? 왜 선물이 없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잊어버렸나? 이럴 수가! 선물이 없다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산타 모자가 들어있는 물방울이잖아 따라오라는 건가? 저..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런 적은 잔심돈이 없었는데 여긴 내 마법 아지트인데?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올리야! 나다! 산타! 나는 썰매를 끄는 술록 올리!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가 할로윈 몬스터들이랑 싸웠단다 크리스마스가 더 좋네 할로윈이 더 좋네 싸우다가 할로윈 몬스터들이 우리에게 마법을 걸었어 그래서 나랑 내 술록의 몸이 사라져버렸단다 올리! 우리의 몸을 되돌려줘 우린 오늘이 가기 전에 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가야해 할로윈 몬스터들이 또 나쁜 짓을 꾸미다니 알겠어요 제가 얼른 몸을 되돌려 드릴게요 책을 한번 찾아보자 아! 여깄다! 크리스마스 친구들의 몸을 되돌려주는 방법 마법 물약, 마법 돌멩이, 마법 구슬과 마법 눈송이를 넣고 마법의 주문을 거시오 마법 구슬과 눈송이는 몬스터의 방에 가서 구해오시오 잠든 몬스터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녀오시오 들키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어려운 일을 부탁해서 미안하구나 올리 아니에요! 전 할 수 있어요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렴 올리 잘 다녀오렴 올리 저쪽에서 해골이 자고 있어 나는 순록의 몸을 되찾아줘야 하니까 여기에서 마법 구슬이랑 주황색 눈송이를 주워가야 해 어! 저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아 이게 마법 구슬인가? 으악! 눈알이잖아! 내 눈알 내 눈알 어! 여기 찾았다! 순록을 위한 마법 구슬 이제 주황색 눈송이를 찾아야 해 어! 저기 있다! 차가워 잡았다 이제 어서 돌아가야겠어 술로가 기다려 어서 몸을 만들어 줄게 응 고마워 먼저 주황색 마법 물약을 넣고 주황색 마법 돌멩이를 넣자 마법 구슬을 넣고 주황색 눈송이를 넣는 거야 됐다 이제 주문을 걸어볼까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술록의 몸을 만들자 얍 술록에 몸이 생겼다 우와 올리 최고! 정말 고마워 올리 그런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의 몸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응 내가 얼른 재료를 또 구해올게 어? 뱀파이어가 없네 얼른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되돌릴 마법 구슬과 빨간색 눈송이를 주워가야겠다 음 어디에 있을까? 에? 눈송이가 너무 많아 어? 찾았다! 빨간 눈송이! 그런데 잠깐만 느낌이 좀 이상해 엠파이어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잠들어 있어 한 손엔 산타 구슬도 쥐고 있네 어떻게 해야 저 구슬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저기 마녀의 빗자루가 있어 저걸 타고 가야겠다 휴 다 왔다 그럼 이제 이걸 살짝 빼서 지금 뭐하는 거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도.. 도망치자! 당장 잡아! 으아악! 휴! 제가 얼른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되돌려 드릴게요 먼저 빨간색 마법 물약을 넣고 빨간색 마법 돌멩이를 넣자 산타 구슬을 넣고 빨간색 눈송이를 넣는 거야 됐다! 이제 주문을 걸어볼까?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만들자! 얍!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어때 올리 이제 내가 잘 보이니? 야아악! 산타 할아버지 다리.. 다리가 안 보여요 뭐라고! 이상하다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왜 이러지 어!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올리는 건들지마! 이 나쁜 몬스터들! 그게 아니라 아마 이 물약이 필요할 거예요 산타에게 건 마법은 조금 달라 그래서 이 물약을 넣어야 다리가 되돌아올 거야 거짓말! 우릴 더 괴롭히려는 거지? 아니야! 못 믿겠으면 하지 말던가? 다른 방법은 더 없으니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만들자 얍! 우와! 다리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렇구나! 날 괴롭힐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지?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맞아요!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싫어도 이렇게 나쁜 마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그래! 나도 할로윈이 싫다고 큰소리 쳤으니 잘한 건 없지 나도 미안하구나 크리스마스가 다 가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세요 나 참!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어서 떠나자! 산타 할아버지! 올리! 여기 타세요! 갈 곳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 어서 출발하자꾸나!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우와! 선물이다! 우리도 선물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